일본 인기 아이돌 그룹 케야키 자카 46의 전 멤버 시다 마나카가 유흥업소 직원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시다 마나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 시다 마나카는 놀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다. 이번에 긴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사실 오랫동안 일하고 싶었지만 무관한 직업이라 생각돼 좀처럼 행동에 옮길 수 없었다라며 하지만 응원하는 지인들도 많았고 인생은 한 번뿐이지 않나. 좋아하는 일을 하기로 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즐거운 기분도 불안한 기분도 많이 있지만 정말 동경했던 직업이므로 바닥부터 노력한다라고 말했다. 또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항상 감사드린다. 드디어 서로 만날 기회가 생겨 기쁘다. 여성들이 오는 것도 환영한다며 팬들에게 메시지도 전했다. 2015년 케야키 자카 46일기생으로 데뷔한 시다 마나카는 귀여운 외모로 많은 팬의 사랑을 받았다. 시다 마나카가 근무하는 곳은 도쿄 긴자에 위치한 캬바쿠라 클럽으로 여성 직원들이 손님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형식으로 접객이 이뤄진다.